생일reaming 생일이래 생일이래 생일이랄 촬영 중 브라든아 좀 힘들긴 하지만 야 목아 장판 한 번 아 야 위험한데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못잤겠다 야 좀 도와줘봐 한방의 음파점 아 아 이 씨발년아 병신년아 병신 진짜 엠창 씨발년아 아 망했어 이 씹새끼야 아 아 미친 새끼 엠창 씨발 망했어 씨발 나 존나 망했어 이제 아 아 미친 새끼네 진짜 요런 개새끼들은 진짜 씨발 생각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아 씨발 게임 진짜 존나 가자마자 오데시 던지면서 씨발 패야되는데 아 아 저런 미친새끼를 봤나 진짜 아 아 울고싶네 진짜 아 울고싶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뭐지 게이득 뭐야 쉬발이 새끼들 이거 엘리스 뭐야 피즈타이밍 지렸다 로밍 나이스 저 땀 게이득이다 아 상대편 새끼들 존나 못하네 진짜 너 플라디린 너 된준비하고 있어 진짜 변주정도 인마 형한테 발레 인마 변주정 랭가도 인마 보도박사한테 네 저 마냥 쟤 나 탈리포트지 아 와 아 아 이 5대식이 2초반도 한 번씩 나간다 5대식이 2초반도 한 번씩 나간다 너 뒤질 준비하고 있어 죽으면 5대식이라고 들어봤냐 2초마다 5대식 존나 나간다 아 블루 있어서 그랬네요 블루 끝나면 한 4초? 아 리신이 처음에 먹어서 멘탈 나갈뻔했다 정말로 진짜 착한 탈주각이었어 진짜로 안그냐 얘들아 솔직히 착한 탈주각이었어 탑라인을 늑대 먹고 가는데 그걸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롱 롱 롱 잘 롱 히힛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흔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팔면 이득이야 이거 운도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카운터 챔 만나도 파밍은 좀 쉬우고 아 뭐야 헬퍼 아니야 헬퍼 아니야 헬퍼 아니야 헬퍼 아니야 저거 헬퍼 아니야 헬퍼 아 블라디 임토는 거 진짜 존나 가짢다 족도 못하면서 존나 아갈터네 진짜로 5대신과 지리지 쓸쓸 앨리스가 올 때가 됐는데 야 내가 보라디밀이었으면 문도는 벌써 4킬 다 써 4킬 4킬 진짜 어 왜 그러지 나 취했나 씨발 5대신이 이상하네 거진이 이상하네 아 이거 그니까 너무 좋더라구요 하..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ㄷㄷ 아 빨리 망고 사와야겠다 빡세다 피읍 저 빠진다 아 뭐야 얘들아 헬프 미 아 나 포위 당했다 얘들아 아 졸려라 씹새끼들 아 졸려라 새끼들 아 정신슬레이 하려고 나만 따른거 보소새끼들 아 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피지 이 새끼 내 방송 보는 새끼네 보겸이 라인.. 아 망이구나 아 블라디야 입 트는거 진짜 극혐이다 존나 못하는데 너 인마 보라디밀이고 인마 니가 문도였으면 너 인마 탈주했어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탈출시켰어 진짜로 하드카운터 아니냐 빅토르 씨빨라말라 나이스 야 고치 봐라 고치 씨발 고치 타는거 봐라 씨발 어 쎅새끼야 기다에 700원 음 음.. 지금 나오겠다 타줘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이 입 털어 이 개새끼야 어? 눈물이 나네요 블라디 존나 못한다 보라디밀이었으면 좀 와드 어 비사준디 일로와 씨 쎅새끼 존나 맘에 안되더라 아까부터 싸울려고 했는데 존나 아픔잼 야 씨발 응팔을 어떻게 달리냐 응팔을 이거 위신이여 병신이여 어? 야 씨야 산준만 상대 지금 거의 오레이피네 으어어어어 상대 지금 거의 오레이피네 이게 확실히 AP 카운타야 AP 카운타 이게 확실히 AP 카운타야 AP 카운타 자 일로와 블라디 부들부들 하구요 음 부들부들 부들부들하네 이거는 헤르메스 신발까지 가면은 거의 무적이겄어 어 헤르메스 신발까지 가면은 오래 사회 AP에다가 애쉬까지 있기때문처럼 거의 게임 터짐 수고 음 아니 블라디미르가 입을 털어가지고 아니 블라디야 너같은 지삼새끼 지삼새끼가 뭘 알겄냐 차단한다 수고 저런 새끼들이랑 말 섞으면 안돼 수준 낮아져 지삼새끼가 지삼새끼가 지삼새끼 지삼새끼 아가리 존나 턴해 지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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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 또 자 뭐 희무 roar 그리 스테 한 번 빼줬다가 부쉬로 숨었다가 틀이돼버리기 이거 지면 개꿀잼인데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바턴터치 빠지면서 깔끔하게 피즈한테 밥먹자 빠이 부들부들 죽으면 개꿀잼 방송천재 역시 방송천재 너 웃으라고 한거야 이 새끼야 내가 블라디미드 새끼야 너 웃으라고 이 새끼야 솔직히 웃으라고 한가지 이게 방송천재 아닙니까 진짜 이게 천재 아니냐 진짜로 망두 하나 더 가자 망두 하나 망두 망두 하나 더 가야겠다 진짜 망래형의 두번 솔직히 살수도 있었는데 그냥 뒤졌다 이거 망두 하나 더 간다 망두까지만 더 가야지 르블랑 앨리스 빅토르 르블랑 앨리스 빅토르 래시의 구까지 생각해서 유성구 건물주니 감사합니다 유성구 건물주니 감사합니다 플라이 지금 불들불들하냐 플라이 지금 불들불 들하냐 텔레포트 타이밍 지린다 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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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도 될 듯 블라디가 존나 못해 저 부들부들 방송 보고 있는데 존나 부들부들 할걸 지금 블라디 지금 부들부들 할걸 헤이 헤이 아헤헤 어? 기저귀 아 기저귀 CS 말도 안되네 이게 상담 풀어졌네 응 이리와 으으으으으으 야 문도도 망자주면 좋겠더라 망자에 가보신 좋은 챔피언도 많아 이속 빨라지더라 궁이 아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보여 어 좋겠네 이것도 망자 어 망자 좋겠다 궁 쓰면 이속도 빨라지니까 경거리님 진짜 걸리면 뒤진다 진짜 이리 와 그냥 그냥 와 신바일 새끼야 이리로 와 그냥 걸리면 죽여와보려니까 한 번 숨어줬다가 공 빼주고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야 일로와 그냥와 그냥와 일로와 일로와 미니언이고 머고가네 그냥 씨발 일로와 이 새끼야 그냥 그냥 뒤져 야 뒤져 어 리쉰 뭐냐? 존냐 리쉰? 깜짝 놀랐네 아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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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블라틴 이 새끼 입만 존나 털고 되게 존나 못한다 8-10 다 봤어 아 비즈님 버스 받으려고 좀 하지 마세요 어? 이 새끼 무빙에서 이루와 이루와 그냥 씨바 이루와 그냥 이루 패야지 씨바 이새끼 이루와 이 개새끼야 이루와 이 씨바 이새끼야 존냐 뺨 게이득 존냐 뺨 게이득 솔직히 문도 궁이랑 블라디 궁이랑 막았으면 게이득이다 진짜 진짜 존나 이득 본거다 존냐까지 빼고 진짜 다이 존나 이득 본거다 이거 존나 이득이지 왜 이득이 아니냐 블라디 궁궐 자체가 틀린대 아흠 에템 민털아 플래 가겄냐 어 실패 저 힐 에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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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에템 뺨 에템 엘라마 에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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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коло 어? 아니다 또 궁켜서 패버리기 어 엘리슨이 아까 반칙인데? 야야야야야야야야 그래도 안죽는다 이 게이새끼야 게이새끼야 아 이 씨발새끼들 고빙이 씹세야 아 밀면 야 빨리 걸어줘 블랙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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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log 정신승리한다 블랙쉴드 꼬데시 야야야야야야 민털아 가건냐 워머그 가 아 워머그 진짜 얼마 안남았는데 궁이 닉초잖아 지금 와바이 개새끼야 아아 안주고 있었는데 점화 근데 애들이 요즘 헬퍼를 많이 쓰는 것 같다 무빙이 되게 좋다 진짜로 무빙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애쉬가 지금 임피아나 나왔고 이거 마방템 지휘관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지휘관까지 지휘관 이 새X 4-CP니까 체력 200이고 군밤이 얼마죠? 군단의 방패 군밤이 체력이 200 아 별로 안되네 벤시까지 올려 테론 테론 우리 용 한번도 안먹었냐? 용은 좀 챙기자 아무리 즐겜이라지만 그대만 잊었나 내 사랑이 있네 다 일로와 이 새끼들아 다 일로와 이 새끼들 아까부터 존나 개기들아 존나 맘에 안들어 아 애들 시가 무빙 미쳤네 애들 수술 아니 무빙 미쳤다 이새끼 트위스트 미쳤네 진짜 아니 무빙 미쳤다 애들 아 지구간이라서 그런지 잘 안맞아 무빙 예측이 안된다 이새끼들 뭐야 이새끼 자살테리야? 못잡아 자기가 이마 르블랑에 지금 미흡한 미쳤나 딜러는 자기가 지금 마방템이 마방템이 una 이 놈이 임마야 맥겐지 이 새끼야 벤시까지 나면 니들 다 뒤질 준비하고 있어 진짜로 뒤졌다 니들 진짜 여기다 웜홍을 두개 간다 진짜 HD를 거의 없고 AP 네 개니까 끝났다 니들 나 죽었다 진짜 이리와 씨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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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토루만 본다 이 새끼야 이리와 이 새끼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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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 새끼 정신 승리하려고 하는거 보고서 나한테 1인공 후레 갈기네 정신 승리 아 씨마 마저템 또 뭐있어 얘들아 다 말해봐 이거 안겹치는거 망도 하나 더 아 이 새끼들 미쳤네 진짜 어 또 뭐있지 마저템 새로나온거 뭐있지 새로나온거 뭐있지 드롯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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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롯은 방어력이잖아 갈필요가 없다 드롯은 방어력이잖아 일단 망도를 올리고 본다 드롯은 방어력이 일로와 일로와 개새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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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무빙 쪼빠지더만 일로와 너도 일로와 에시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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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나 dent 막장듣기 아 미토리 정신 안찾았냐? 으악 깔끔이야 아주 깔끔이야 흐흠 역시 G1, G3 구간, G5 구간은 그 다음이야 잠깐만 과도한 채팅 말이 너무 많더라 아 마리 도마